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메인툴바하고 쉐임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기본 세팅을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 삭 끌어와서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 보통 3D Max가 가지고 있는 옵션들이나 창의 형태 뷰포트의 상태를 저장하는 곳이 여러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문서 그 안에 3D Max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 폴더 안에 보면 씬이라고 있는데 그 씬 안에 저장이 됩니다 씬 안에 저는 다른 걸 많이 저장해 놔서 Max 스타트라고 Max 스타트라고 저장이 됩니다 스타트 1로 해놓으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스타트라고 해야 기억하고 불러옵니다 현재 세팅되어 있는 상태 얘를 불러올 수 있는게 Max 스타트.Max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경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에 경로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어야 현재 여러분이 3D Max.Max 스타트.Max라는 파일을 저장했을 때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세팅을 다 바꾼 다음에 일단은 세팅을 다 바꾼 다음에 저장할 때 세이브를 하게 되면 세이브를 하게 되면 바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문서 안에 3D Max 그리고 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Max 스타트라고 하고 저장을 해버리면 현재 있는 Max 세팅이 저장돼서 항상 불러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위치를 이제 바꿔볼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커스터마이즈에 보시면 컴피그 유저 패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장되는 위치 그리고 맵을 불러올 때 아니면 뭐 익스포트를 한다거나 오토 백업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폴더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문서 파일 안에 있는 3D Max 폴더에 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x 스타트라는 이 문구가 보이실 거에요 Max 스타트 파일은 심 폴더 안에 들어 있게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수정을 하시면 돼요 Max를 만약 여러 개 쓰고 계신다고 하면 먼저 설치된 게 Max 스타트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Max 버전을 다른 걸 설치하게 되면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디파이 하시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3D Max 바깥쪽에 이렇게 폴더들이 보이는데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Max 2011이라고 폴더를 만듭니다 2011 폴더를 패스로 지정하면 이렇게 새로운 패스에 Max 스타트 파일을 저장해 놓고 계속 불러올 수 있죠 여기 경로가 굉장히 긴데 똑같은 경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경로를 줄여서 이렇게 Max 폴더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자동으로 Max 스타트 파일은 Max 2011 폴더에서 불러오게 되는 거죠 OK 하고 현재 파일을 저장하면 Max 2011 안에 Max 스타트라고 저장해 두시면 앞으로 이 스타트 파일을 계속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쓰시면 돼요 이게 궁금하셨던 분한테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 항상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팅한 상태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혹시 안된다 그러면 일단 컨피그에서 패스를 지정하신 다음에 패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Max 파일을 저장을 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Max가 실행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Max 장면하고 세팅으로 계속 불러지는 거죠 그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메인 툴바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을 기본 상태로 만들어 놓고 네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메인 툴바에는 주로 여러분이 앞으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게 되는 명령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체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오브젝트가 항상 실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크기를 조정하는 이 명령을 사용하지 않는 한 셀렉트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어서 장면에 있는 물체가 만들어지면 그 물체를 그냥 선택만 할 수 있게 합니다 따른 조정을 할 수 없어요 선택만 하는 거죠 이 명령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물체만 선택하고 싶을 때는 셀렉트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고 장면에 지금 3개의 주전자가 있는데 3개의 주전자를 이름으로 선택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 셀렉트 바이 네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키보드에 H키를 누르면 이렇게 셀렉트 바이 네임 창이 뜹니다 그래서 주전자 두 번째 거 선택을 하고 OK를 하면 선택이 됩니다 이 안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기본값을 이용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으니까 그리고 만약 다른 물체가 있다고 하면 여기 스피어가 딱 하나 있고 주전자가 세 개가 있는데 H키를 이용해서 만약 물체가 천 개가 있다고 하면 천 개 중에 스피어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스피어의 앞자를 딱 S자만 키보드에 입력을 하면 스피어를 바로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비슷한 글자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스펠링을 입력할수록 해당하는 물체가 선택이 되죠 이렇게 해서 물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H키를 눌렀을 때 쓸 수 있고요 H키를 눌렀을 때 버전별로 틀린데 H키를 눌렀을 때 뜨는 창이 창이 뜰 때 속도가 느린 버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빠른 버전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그걸 최대한 빨리 뜨게끔 한 버전이 2013 버전입니다 보통 물체가 많으면 그 물체들이 읽으면서 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2013은 그 창을 굉장히 빨리 띄워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를 선택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때 보통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을 하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뭐 이런 거죠 스피어로 할까요 이렇게 스피어가 있는데 제가 점을 선택할 때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원형을 선택하려면 사각형으로 선택하면 여러 번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편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원형의 선택 툴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데 있는데 또 그렇게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각 선택 툴을 주로 쓰는 이유는 원형으로 선택하고 싶다고 원형을 또 바꿔서 가운데를 잘 맞춰서 이 원형 크기에 맞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left 뷰에서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 원형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런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라인을 그리듯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만 선택을 하겠어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첫 점을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물론 버텍스나 이런 거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뭐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선택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하나는 이제 마우스로 드레이그 하면 드레이그 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드레이그 해서 놓기만 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꺼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능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드레이그 하면 드레이그 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선택하는 그 명령에는 컨트롤 키와 알트키를 같이 사용하는데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플러스 버튼이 마우스 커서 옆에 나타나서 선택을 계속 추가해 갈 수 있고 알트키를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모양이 나타나서 선택한 거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마찬가지예요 사각 선택 툴에서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밑에를 더 선택할 수 있고 알트키를 눌러서 가운데를 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와 알트키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택 툴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각 선택을 많이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여러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게 작업에 굉장히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있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보통은 사각 선택 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은 Move 툴이죠 Move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 트랜스폰 기즈모가 있기 때문에 이 기즈모를 이용해서 축을 조종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물체가 선택되지 않았을 때는 축이 보이지 않는데 물체가 선택이 되면 물체 가지고 있는 축이 보입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3D 뷰에서는 3D 뷰에서는 이렇게 3개의 축이 보이고 평면 뷰에서는 XY축이 보입니다 무조건 XY축이에요 왜 XY축일까 퍼스펙티브에서는 항상 평면 그리고 Z축 높이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YZ축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그리드 평면 뷰 마다 보이는 그리드 평면을 기준으로 XY축이 생깁니다 XY 평면이란 소리죠 그리고 높이 방향 그리드를 기준으로 높이 방향으로 Z축이 존재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는 축을 기본으로 뷰포트를 기준으로 하는 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좌표 시스템을 뷰로 해놓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뷰포트를 클릭했을 때 XY축이 항상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3D 맥스는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축이 있어요 물체만 가지고 있는 물체를 만들게 되면 만들어진 방향에 의해서 갖게 되는 물체의 기본 축이 있는데 이걸 로칼축이라고 합니다 로칼축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스피어를 만들었는데 스피어는 지금 프론트에서 만들었죠 그럼 Z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축 프론트 뷰 쪽으로 Z축이 생깁니다 만약에 퍼스펙티브에서 만들게 되면 Z축은 높이 방향으로 생깁니다 이 그리드의 높이 방향 지금 뷰에서 보이는 거랑 똑같죠 뷰에서 보이는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생기는 게 로칼축이 됩니다 근데 프론트에서 만들면 로칼축이 프론트 방향축으로 쭉 가게 됩니다 제가 로칼축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뷰로 되어 있는 축을 로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축이 바뀝니다 Z축이 바뀌었죠 스피어 형태의 모서리점 꼭지점이 모인 쪽으로 Z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로칼축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쭉 배우시면서 뷰하고 로칼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로칼이라는 거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말합니다 주전자가 가지고 있는 축 주전자는 항상 이렇게 똑바로 있어야 물이 흐르지 않겠죠 옆으로 Z축 항상 Z축이 이렇게 위쪽으로 되어 있죠 전부 다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3D를 할 때 제가 축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축이라는 개념이 무브를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스케일을 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본으로는 뷰로 되어 있어요 뷰포트에 맞춰져서 빠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무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폰 기지모는 물체를 움직일 때 이렇게 XYZ축으로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드레이그하면 그 해당하는 방향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Y축 그리고 Z축 회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을 할 때도 회당하는 축에 해당하는 선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각도를 이용해서 회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물체를 좀 작게 해서 보면 XYZ축으로 XYZ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선택된 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색 원이 있는데 이 회색 원은 뷰포트를 기준으로 회전시켜줍니다 주전자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XYZ는 뭐 보이니까 근데 뷰포트라는 것은 현재 보이는 상태를 그대로 뷰에서 회전시키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는 XYZ축이고 뷰에서 회전을 할까요 어쩌다가 그럴 경우가 또 필요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작업할 때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용할 일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원을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케일이 있네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XYZ축 한 방향으로 이렇게 크기를 키우거나 그리고 XY축 평면 두 축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세 개의 축을 한꺼번에 이 축 아이콘 기즈모에서 가운데 마우스를 드래그하게 되면 3D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XY축 각 축 평면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세 개의 축을 기준으로 변형을 줄 수 있죠 로테이션에서도 똑같이 그런게 있습니다 어디냐면 가운데 축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운데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죠 MOVE에서는 없습니다 MOVE에서는 MOVE에서는 없구요 또 이 축이라는거 한번 선택을 딱 클릭을 해 놓게 되면 계속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Y축 Z축 그래서 옆에서 이 물체를 아래쪽 위쪽으로 내리고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면 이 아래쪽에 자물쇠 버튼이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뷰포트에서 현재 있는 물체가 선택된 축 방향으로 변형을 일으키죠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자물쇠가 꺼집니다 이게 락 버튼인데 실무자급 할 때 스페이스바는 정말 습관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터를 시킬 때도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거나 또 다른 다른 명령들을 쓸 때도 이 스페이스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앞으로 계속 어느 단계까지는 제가 스페이스바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가 있다 이런 거고요 보통은 이제 무브 로테이트 회전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할 때 스페이스바를 많이 씁니다 중요하다고 해도 보통 자기가 쓰지 않으면 중요한지 모르죠 아무튼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있을 때 축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 역시 xyz 축을 가지고 하고 무브나 로테이트 스케일을 조정할 때 이것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주전자가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주전자를 회전시킨다고 하면 주전자는 3개가 선택된 선택되어 있는 중앙 3개의 중앙을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축이 선택된 것들의 중앙을 항상 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버튼에는 3개가 있어요 3개 맨 위에 있는 걸 보면 2개의 아이콘에 각각 축이 이렇게 생깁니다 얘는 지금 다시 회전을 시키면 각각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조정해야 될 때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키고 싶을 때 물체들 선택된 것들을 각각 수정하고 싶을 때는 축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또는 선택된 것들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고 싶을 때는 역시 축을 바꿔야겠죠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키면 한 번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케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선택된 3개의 중앙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좁힐 수 있죠 하지만 각각의 물체를 그 위치에서 크기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각각의 축을 사용해서 크기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합니다 이 두 개만 거의 사용합니다 세번째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두 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더 좀 어 물체를 좀 빨리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축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뷰포트에 그리드가 보이는데 그리드에 보면 검정색으로 0,0이 보여요 이 0,0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원래 회전을 한다고 하면 0,0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선택된 물체 선택된 물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만약에 주전자가 이렇게 있고 이 비스듬한 방향에 스피어가 하나 있어요 탑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쪽을 탑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전자를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면 됩니다 주전자를 회전을 하고 싶은데 주전자 선택을 하고 로테이트를 선착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회전할 건지를 결정해야겠죠 이 스피어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뷰가 되어 있는 것을 픽으로 스피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스피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주전자를 로테이트 명령으로 스피어 기준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게 지금처럼 마지막에 선택했던 트랜스폰의 좌표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 대상 물체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씁니다 근데 이게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어차피 각각의 축 뭐 이렇게 되겠죠 선택된 것들의 축 그리고 스피어가 되어 있을 경우에 가장 아래 있는 대상 물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작업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거죠 어떤 물체를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 가지고 복사하고 싶을 때라던가 뭐 이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뭐 이 픽이라는 것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한 것은 3d 작업을 하면서 더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은 이런게 메인 툴바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나 또 개념 정립을 위해서 한 번 더 들어 두시면 좋을 내용이죠 주전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매니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매니플레이트 이걸 기준으로 이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되어 있는 주전자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원이 나오는데 원을 드래그하면 반지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반지름이 딱 나오죠 스피어를 가지고 있으면 스피어도 역시 반지름을 조정하는 물체죠 이렇게 반지름을 조정할 수 있고 박스를 그리게 되면 박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리고 실린더를 그리게 되면 역시 실린더의 반지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조정하는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반지름만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뭐 나중에 모디파이 패널에서 좌표를 갖게끔 UVW 맵을 줬다거나 이럴 때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축을 조정하는 거죠 좌표축 그래서 XY축을 따로따로 조정해서 맵핑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죠 이걸 조정하면 맵핑을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맞출 때 좀 더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용할 일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것도 그리고 주전자를 제가 에디태블 폴리로 만들면 어떤 단축키가 있으면 여러분이 단축키를 지정해서 쓰잖아요 단축키가 있으면 그 단축키를 지정해서 쓰고 여기에 탑뷰로 바꾸기 위해서 T를 누르면 탑뷰로 바뀌는데 원래 T를 눌렀을 때 탑뷰로 바뀌는게 맞는데 만약에 에디태블 폴리에 T가 보통은 테슬레이트가 돼요 그래서 T를 눌렀더니 계속 얘가 탑뷰로 안 바뀌고 면이 분할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계속 복잡해지는 거죠 면만 계속 분할 될 때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키보드 단축키가 에디태블 폴리가 가지고 있는 단축키는 중복이 돼도 단축키 지정이 가능한데 그걸 에디태블 폴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키입니다 이게 얘가 켜져 있으면 뷰포트를 바꾸고 싶어서 T를 눌러도 보통은 테슬레이트가 적용됩니다 중복되는 단축키일 경우에 근데 저는 지금 T키를 여기서 테슬레이트에서 뺐기 때문에 탑뷰가 그대로 먹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단축키 지정을 안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 키가 선택되어 있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다른 명령어가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럴 때는 이 옵션을 끄시고 키보드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이걸 바꾸고 싶을 때는 T키를 커스터마이즈해서 단축키를 빼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빼냐면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 맥스 11은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를 실행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몇 초가 걸리죠 2013은 그걸 보완해서 나온 거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바로 뜹니다 맥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떴네요 여기서 단축키 부분에 보면 에디트 폴리곤이 있습니다 에디트 태블 폴리곤 여기서 테셀레이트 라는 거에 가서 단축키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테셀레이트 리무브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리무브 버튼이 여기 있죠 지금은 안 돼 있는데 제가 리무브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은 리무브를 시키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단축키 T로 되어 있었다면 Shift T나 아니면 Ctrl T나 뭐 이런 거 다른 걸 지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죠 그런 거고요 얘는 보통 꺼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꺼놓고 그리고 에디트 태블 폴리에서도 여러분이 사용할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꺼놓고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스냅이 있네요 스냅 가장 중요한 건데 스냅을 하면서 쉐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스냅까지만 보시면 이 메인 툴바는 거의 다 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밀러도 있고 그 다음에 얼라인도 있고 한데 이것들은 3D 오브젝트 할 때 설명을 제가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렌더링 재질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3D 물체 하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는 스냅까지만 할 겁니다 쉐입은 2D 모양을 만듭니다 2D 모양 2차원 모양 모양을 만드는 명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가지 이렇게 나와 있고 스플라인에 보면 넙스가 있고 익스텐디드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보통 익스텐디드 스플라인은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좀 확장된 그런 스플라인이구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라인 그 다음에 써클 텍스트 렉탱글 뭐 이런 것만 주로 씁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냥 모양이 있는 거죠 써클을 쓸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여튼 있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냥 그리고 첫 점을 클릭해주면 닫힙니다 라인은 그리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가 됩니다 라인뿐 아니라 3dmax의 모든 명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딱 멈출 수 있고 실행되고 있는 어떤 상태도 취소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그런 기능을 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 하고 있어요 제가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얘를 취소하고 싶으면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한번 해주면 원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항상 오른쪽 버튼은 왼 버튼하고 상관없이 왼쪽 버튼은 계속 실행하고 있는 상태로 다른 취소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버튼만 클릭을 한번 더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게 맥스의 기본입니다 여기 라인에도 어김없이 들어와 있죠 라인은 기본적으로 클릭하면 직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드래그하면 곡선이 그려지죠 클릭하면 직선 드래그하면 곡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페이스 엔터키 위에 있는 왼쪽을 보고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지금 그려진 것들을 취소해 갈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첫 점도 없어지겠죠 라인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그리는 방향입니다 처음 클릭한 점은 첫 점이 되죠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다섯 번째 점 이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여기 보면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지금은 코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니셜 타입이 코너로 되어 있으면 클릭했을 때 코너가 나오는 거고 이니셜 타입이 스무스가 되어 있으면 클릭했을 때 곡선이 나옵니다 첫 점하고 닫을 수 있죠 이렇게 라인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래그 했을 때는 지금 베지어가 나오고 있었는데 얘를 코너로 바꾸면 거꾸로 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곡선이 나오고 드래그하면 직선이 나오고 드래그하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하면 곡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인이 대부분의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도면을 그릴 때는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그릴 때 이럴 때도 많이 사용되고 보통 도면 작업을 해 온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도면을 제대로 그리지 못할 경우는 도면 선이 한 겹이 또 겹쳐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도면이 3D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다시 그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라인으로 그렸을 경우에 라인들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위해서 재작업으로 라인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그려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제가 라인을 그릴 거에요 사각형에 맞게 이럴 때 스냅을 쓰게 됩니다 스냅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입니다 이 끝에 딱 붙었으면 좋겠는데 붙지는 않네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냅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스냅을 어떤 걸 쓸 건지 결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모든 걸 끄시고 버텍스나 어쩌다가 사용할 수 있는 미드포인트 아니면 버텍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버텍스만 사용하기 때문에 스냅을 하게 되면 끝점 아니면 점의 위치에 가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자동으로 노란색 스냅 커서가 가서 붙는 걸 볼 수 있는데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 부분을 잡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가까이만 가도 어느 정도만 가까이 가면 딱 붙습니다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고 클릭해주면 연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 처음 상태로 해놓고 하면 지금 배경에 있는 사각형하고 똑같은 사각형을 빨리 만들 수 있죠 지금은 간단한 사각형을 제가 밑에다 놓고 그렸기 때문인데 도면 같은 걸 놓고 그릴 때는 굉장히 빠른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스냅에는 역시 질문에 올라온 거랑 똑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3D 물체에 박스가 하나 있고 제가 밑에서 라인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3D 스냅이 켜져 있는데 라인 작업을 할 경우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이렇게 가다가 마우스 박스 아래쪽에 딱 포인트가 잡히는 게 보이시죠 클릭하면 저 부분이 잡힙니다 또 저기 아래쪽이 잡혔죠 이렇게 와서 초점을 클릭하면 닫힙니다 얘는 평면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평면에 그런데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는 라인을 그릴 때 윗면도 잡을 수 있습니다 윗면 위쪽 모서리를 잡으니까 딱 잡히죠 위쪽 또 아래쪽 다시 초점 이렇게 잡히면 얘는 3D로 그려집니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냅을 사용하는 건데 스냅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클릭을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2D 2.5D 그 다음에 3D 이렇게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2D 스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2D는 뭐냐면 2D를 해놓으면 그리고 위를 선택해도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얘가 위쪽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제거는 2D가 선택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동으로 3D가 선택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선택이 될 건데 네 그 2D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마우스를 이렇게 그려서 높이 방향을 높이 있는 데를 딱 선택을 해도 얘가 높이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평면이 선택됩니다 이게 2D고 2.5D는 2D하고 비슷한데 얘가 오토로 되어 있으니까 안 좋네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높이도 선택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높이로 가는 게 아니라 저쪽이 선택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면 여기서 봤을 때는 3D로 딱 선택된 것 같지만 마우스를 이렇게 틀어서 평면을 보게 되면 3D 스냅은 잡혔지만 평면상에 그려지는 게 2.5D 스냅이고 이것들을 3D에서 제대로 위치 높이 방향으로 선택되게 하기 위해서는 3D가 됩니다 2.5D는 평면상에 그려지는 3D 스냅을 물체의 위치는 다 잡지만 평면상에서 물체가 그려지는 거고 3D는 3D 평면상 3D 높이 방향으로도 다 그려지는 거 그래서 3D 스냅인데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오토 스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오토 스냅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평면에서는 2.5D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평면에서는 2.5D 밖에 필요 없어요 그리고 3D 퍼스펙티브나 오스그래픽에서는 3D 스냅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체 어디나 선택해서 물체를 수정할 수 있고 물체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스냅입니다 여러분은 오토 스냅을 설치하셔서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쓰실 때 평면에서는 2.5D 아니면 3D 스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5D가 맞구요 3D 3D 이렇게 입체 비유에서는 3D 스냅만 사용하시면 제대로 물체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 스냅은 네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게시판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3차원일 때 물체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회전시킬 때 지금은 이렇게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회전이 되지만 키보드에 A키를 누르면 앵글 스냅이 실행돼서 5도씩 회전합니다 5도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조정하기 쉽죠 스냅은 스냅은 스냅의 앞자 S자를 누르시면 실행이 되고 앵글 스냅은 A자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각도별로 스냅을 줄 수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몇 도씩 회전할 건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5도씩 되어 있는데 5도씩을 10도씩 해 놓으면 10도씩 회전합니다 그래서 90도를 해 놓으면 90도씩 회전하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앵글 스냅이고 물체의 크기를 조정할 때 퍼센트 스냅을 쓰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조정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퍼센트 스냅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물체가 만들어졌을 때 퍼센트 스냅을 쓰게 되면 스케일을 조정할 때 주로 쓰는데요 퍼센트 스냅은 스케일 조정할 때 비율로 90% 80% 이런 걸 조정하고 싶을 때 딱딱 10%씩 줄어들게끔 하는 그런 명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래쪽에 이 좌표가 보이는데 XYZ축 얘를 보시면 90% 이렇게 줄어드는게 보입니다 아래에 있는 좌표를 잘 보시면서 작업하는게 좋습니다 무브를 한다 그러면 현재 위치가 물체 3dmax 가지고 있는 0,0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모두 다 0 위치로 조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0,0에 맞춰줍니다 X축으로 움직이거나 Y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Z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죠 얘가 이제 축을 가지고 좌표를 입력해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X축으로 20만큼 이렇게 할 수 있죠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밑에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축에 대해서도 3d 물체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d shape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라인이란건 그런 거구요 Rectangle은 그냥 사각형을 그리거나 아니면 모서리 이 코너 레디우스를 가지고 코너를 둥글게 만들 수 있죠 그런 기능이고 Circle은 원 그 다음에 Ellipse는 타원 Arc는 첫 점과 끝 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곡면 곡선 곡선 이런걸 만들 수 있구요 아니면 여기 선택 옵션에서 센터하고 드레이그에서 시작점 끝점 이렇게 해서 타원을 그릴 수 있죠 아니면 타원을 닫을 수도 있는데 옵션이 있습니다 파이 슬라이스 라는 걸로 타원을 닫고 또 또 번지름이나 시작점의 위치나 이런것들을 수정해서 형태를 파이 형태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파이 슬라이스구요 그 다음엔 도넛 원 두개를 그리는 거구요 N구원은 다각형을 그립니다 다각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N구원도 가끔 쓸 일이 생기죠 스타는 별을 그리는 건데요 별을 왜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텍스트 마우스를 클릭하고 밑에다가 적으면 입력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 키보드의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폰트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정할 수 있고 글자 간격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줄 간격이 필요하다면 줄 간격도 조정할 수 있죠 이런 거구요 쉐입은 특성이 있는데 쉐입의 특성은 이런 겁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불규칙한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디파이 패널에 가면 수정하는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수정하는 명령들이 잔뜩 있는데 라인을 수정하는 스플라인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구요 그 나머지 것들은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밑에 이렇게 조종 옵션들이 있는 것들은 전부 조종 옵션만 나옵니다 이렇게 조종 옵션이 그대로 나오죠 얘들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에디스플라인을 추가해서 수정을 하거나 모디파이 패널에서 명령어들 중에 에디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에디스플라인을 추가해주면 아까 라인이 갖고 있던 그 수정 명령이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렇게 추가되면 물체를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사각형하고 원을 그리는데 원을 그릴 때 그냥 그리면 사각형은 색상을 가져버리고 원만 선택되는데 모디파이 패널로 가면 이렇게 원에 대한 것만 나오죠 그런데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 보면 오브젝트 타입에 스타트 뉴 쉐입이라는 옵션이 항상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그릴 때마다 새로운 물체가 되게끔 해주는데 이 옵션을 해제하면 현재 선택된 물체와 같은 물체가 되게 해줍니다 색상이 흰색으로 계속 남죠 이렇게 하면 모디파이 패널로 갔을 때 두 개의 조정 옵션을 지금 있는 다섯 개의 형태를 조정 옵션을 한꺼번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앞에 거랑 얘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됐고요 아까 사각형에 줬을 때는 에디 스플라인이 됐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은 이 물체들이 가지고 있던 사각형의 어떤 옵션 원의 옵션을 조정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만 어떤 형태들을 조정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디 스플라인은 틀리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틀린 점을 만들기 위해서 에디테이블 하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에디 스플라인은 조정을 해도 조정을 좀 했죠 사각형에 내려가면 이렇게 경고창은 띄워주지만 사각형의 어떤 특정 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키우기를 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죠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수정된 상태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던 속성을 조정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에디 스플라인이고요 조정할 수 없는 상태가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입니다 그건 3D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타트 뉴 세입 이란 게 있다는 거고 쓸 때 끄고 계속 만들면 됩니다 한 물체가 됐다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3D 맥스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오토 그리드라는 게 위에 있는데 오토 그리드는 이런 겁니다 만약 박스라는 3D 물체가 장면에 있어요 장면에 박스가 있습니다 예쁘게 생겼네요 쉐입에 가서 이 박스 표면에 여기에 옆면에다가 텍스트를 예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이시지라는 텍스트를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박스를 아무리 클릭해도 저 뒤에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박스 옆면에 만들고 싶을 때 오토 그리드를 선택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평면 면을 기준으로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물체를 만들 수 있죠 원도 밑에다 하나 만들고 이 옆면 반대편 측면에도 하나 만들 수 있죠 위에도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해서 물체 표면에 만들 때 오토 그리드를 씁니다 그럼 물체를 좀 기울어진 면에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오토 그리드입니다 3D 물체에 주로 쓰는데 쉐입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쉐입이라는 것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쉐입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명령들도 있는데 헬릭스는 3D 형태의 스프라인입니다 스프링 같은 형태를 만들죠 회전수를 높여주면 이렇게 스프링 형태를 만들어주고 치우침을 조정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치우치는 형태도 만들어주죠 그래서 마치 3D처럼 보이는 3D 물체가 금방 될 수 있죠 그런 물체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반지름을 따로 조정해서 원하는 형태를 또 만들 수도 있죠 살아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쉐입에 하나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섹션이란게 있는데 섹션은 어떤건지 잠깐 보겠습니다 뭘로 보여드릴까요 주전자 장면에 주전자가 하나 있구요 주전자의 이 옆면 이 손잡이부터 이 옆면 모양이 좋아 아주 좋죠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옆면에서 보이는 이 모양을 스프라인으로 딱 만들고 싶은 거에요 그럴 때 섹션이라는 걸 씁니다 섹션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리드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주전자의 중앙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지금 뭔가 스캔 하듯이 노란색이 쭉 지나갑니다 여기 쯤에 가니까 이 모양이 좋아요 그러면 모디파이 패널에서 크리에이트 쉐입을 하게 되면 저 모양에 대한 쉐입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 옆에 것도 만들까요 이동을 딱 시켜서 여기도 하나 만들고 여기도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에 쉐입을 만들 수 있는 명령이 섹션입니다 됐네요 지우고 주전자를 빼 볼게요 그럼 주전자의 단면 형태가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에 쉐입이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거 3D 물체에서 어떤 특정한 단면을 뽑아 낼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섹션입니다 섹션 같은 경우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딱 되어 있죠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상태 이 스플라인이죠 이렇게 해서 쉐입도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린 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구요 저희가 넙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패스 할 거고 익스텐디드 스플라인도 역시 사용하지 않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게 이런 사각형 두 개 뭐 이런 겁니다 그 건축의 단면 건축에 필요한 단면들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면들이에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3D 에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안 드리고 잠깐 한번 보여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스플라인에서 Line, Rectangle, Circle, Angle, Text 뭐 이것만 잘 쓰시면 됩니다 Start New Shape, Auto Grid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Edit Spline하고 Editable Spline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거였다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스플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 뭐 사이트에도 올려놨는데 곧 곧 저희한테 배트맨이 개봉을 하죠 배트맨의 박쥐를 만들어 볼까요 사각형 어떻게 만들거냐 이게 중요한데 보통은 뭐 머릿속으로 어떻게 만들거냐 가장 좋은 것은 샘플을 앞에 놓고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바탕에다가 배트맨 로고를 깔고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서치를 해서 금방 서치할 수 있으니까 금방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방법들도 이제 예제 같은 걸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배트맨을 만들겠다 배트맨 로고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가장 반쪽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사각형이죠 그래야지 한쪽이 직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얘를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바꿉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컨버트 투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짠 사각형은 기본으로 점을 딱 선택했을 때 이렇게 배지어 코너를 갖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이 빨간 점 위에서 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4개가 있는데 배지어 코너 배지어 코너 스무스 리셋이 있네요 리셋을 하게 되면 곡선이 됩니다 여기서 코너를 해주게 되면 배지어가 배지어 컨트롤 포인트가 다 없어지면서 정확한 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겁니다 이게 점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빨간 점 위에서 클릭한 다음 코너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코너를 조정했을 때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식이 된거죠 벌써 박쥐같지 않나요? 박쥐 같죠? 이쪽에 선을 하나 딱 쥐었더니 박쥐 같네요 날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을 이용해서 박쥐 모양을 만들건데 명령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리파인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스플라인에는 리파인은 그냥 점을 이렇게 추가해 가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추가해 가는 명령인데 이렇게 추가하면 다시 위치를 조정하고 형태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인서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인서트 그래서 인서트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죠 여기 있네요 인서트는 어떤 개념이냐면 첫 점을 기준으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갑니다 첫 점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 첫 점을 기준으로 첫 점이 돌아가는 방향 1번, 2번, 3번, 4번이면 그 방향 쪽으로 선을 빨리 추가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조정을 해 주면 되죠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거죠 이제 좀 박쥐 같죠 그래서 move를 해서 형태를 좀 더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네요 완전 박쥐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기한테 자꾸 암시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게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모두 선택한 다음에 애들을 다시 코너로 만들고 다시 한번 베지어 코너로 만듭니다 베지어 코너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조정하는 컨트롤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조정해서 이제 박쥐 형태를 예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이죠 반쪽이 만들어졌으면 선택하고 스플라인을 반대로 뒤집으면서 복사해주면 됩니다 거울에 비친 것처럼 미러 명령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붙여 줄 겁니다 붙여 줄 때는 스플라인이 자동으로 붙을 수 있게끔 점들이 오토웰딩 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얘를 이동시키면 끝점이 가까이 붙으면 딱 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것만 지우면 짜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플라인에 대해서는 뭐 이 에딧 스플라인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맞배기로 물체를 만들 때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 드린 거고요 물체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에만 포인트를 심는 겁니다 지금 공면을 만들기 위해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점이 있으면 공면은 양쪽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걸 만든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예제들을 쭉 해 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디스플라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3D 물체에 대해서도 3D 물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1 2 6